오해하지 않고 현주언니 없이도 그 일터를 오해하지 않기를 아들에게 솔직해질 수 있기를 그럼에도 어느 순간에는 아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기를 터치 놀자 다 죽이는 네 어깨가 이제 어색할 만큼 잘 믿는 목소리를 기억해 사! 서비스! 이시이 속공동이 날것같아 다쳐! 사! 서비스! 이시이 속공동이 날 것같아 거짓말을 한 걸까 나는 그 길을 걸으면서 너는 사람들이 좀 더 애의가 말랐으면 내 남대 수초 길을 떠들어 모두 고도를 고치지 않아 나스카이도 타! 춥 춥! 춥 춥! 기도하시네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